용인시의 자매도시인 진도군 수산단체 연합회 회원 20명이 25일 용인시를 방문해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용인시 농업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. 용인시와 진도군은 이번 교류를 통해 농수산인 간 정보를 교미하고 상호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. 용인시는 진도군과 지난해 3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오늘로 5번의 교류 행사를 가졌고 다음 달 추석 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진도군의 수산물을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